청간보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공 웹툰스쿨의 오랜만의 롱토뷰입니다. 시작합니다. 금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3분 30초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남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의 롱토뷰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롱토뷰를 잠깐 쉬었던 이유가 있나요? 있으신가요? 사실은 작가님들을 계속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바쁘신 분들 계속 섭외하는 것도 죄송하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익숙해지셨을 테니 새로운 걸 해보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확실히 또 한동안 안 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에 좀 질리지 않으셨을까? 아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침 그때 홍남지 선생님께서 그거 아세요? 서부의 성공률 진짜 높으신가? 저요? 저 그래도 잘 성공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의기소침해져요. 실패하면 제가 웹툰계에서 되게 오랜 기간 다양한 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식이냐면 동료들에게 거절하기 쉬운 남자. 저는 거절하기 되게 쉽나 봐요.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싫은데? 되게 쉽게 거절해요. 근데 홍남지 선생님이 다가가면 다들 거절을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점이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주 벗게 된 인기 작가님께. 이때 내가 선점해야겠다. 지금 다가가시더니 역시나 포백에 성공하셨다. 오늘의 롱터뷰는 바로 그분을 모시고 할 텐데 근황 없으시죠? 근황 있으시죠? 저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근황인데. 대학가는 중간고사 기간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이라 하면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 학기가 16주입니다. 네. 수업은 15주죠. 저희는 15주죠. 16주, 15주 막 그래요. 대학들이. 그래서 보통 8주 차쯤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올해는 뭐 추석이다 보다 해서 최근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 중간고사를 봤던 학생들이 지금 참관하러 와 있어요. 아닌가? 이 친구들 아닌가? 스토리클링의 이해시험 보셨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쉬운 아주 쉬운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개인적으로 작품을 받아서 평가하고 이게 더 좋은데 120명짜리 수업이라 어쩔 수 없이 시험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항상 그게 제 의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채점을 매길 때도 그렇고 과제를 받아서 볼 때도 이걸 점수화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제가 미안해가지고. 네. 이거 너무 열심히 했을 텐데 이걸 점수로 이렇게 어떻게 차등을 둬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잘했고. 내가 그래서 한 속으로 내가 너네를 평가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 마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저를 가차없이 평가하라고 강의평가. 아 진짜요? 강의평가할 때. 강의평가 무서워요. 가차없이 나를 평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쌤쌤으로. 쌤쌤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작가가 되는 길을 가르친다는 건 참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웹툰스쿨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나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 것 같은 작가들을 모십니다. 오늘의 롱터뷰. 저희 근황은 빨리 끝내고 오랜만에 게스트가 오셨기 때문에 네. 네. 빨리빨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 인사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홍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게요. 제가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준비 없이. 어색하죠. 네. 자 오늘 모실 분은 누구죠? 네. 오늘 모실 분은 또 한 번 할까? 하지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좀 할까? 자 유지한 거 못 참아요.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따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만하시다가. 네. 오늘 모실 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분 하며 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 정말 작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분이었어요. 원고가 마감이 끝나면 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려야지 라고 했다는 유명한 분. 바로 그분. 그 얘기 처음 듣고 이런 사람이 작가다. 나는 원고 끝나면 플스부터 켰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또 그린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2010년에 데뷔하시고 한 템포도 쉬신 적이 없어요. 3년째 휴제 중인 저에게는. 정말 부러운 어마어마한. 네. 이분은 바로바로 이윤희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윤희 작가님께서 넥툰 수굴 청취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홍대의 빨간 책방에 와 계십니다. 네. 아주 멀리서 와주셨어요. 네. 천안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천안에서 오셔서 고속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 네. 자전거. 전기자전거 타고 왔어요. 전기자전거라고 하지만 정말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멉니다. 그런가? 한 시간 충분히 멉니다. 한강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와. 긍정적이셔. 이윤희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상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하셔서 2010년 만화 잡지 윙크의 단편 이런 남자 어떠세요? 로 데뷔하셨고요. 콜라를 주세요. 지구용사 피스맨 스마트한 신국 단편을 연재하시다가 10월에 드디어 어화둥둥 내보름이를 연재하시면서 웹툰 쪽으로 오신 것이죠. 잡지 만화를 연재를 하셨었죠. 그렇죠. 즉 잡지 만화를 경험이 있으시고 웹툰 작가도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2014년도 네이버에서 영수의 봄을 연재하셨고 2016, 2017년 다음 웹툰에서 우리집에 왜 왔니? 한 작품 한 작품 다 굉장한 매니아층을 굉장한 팬층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새로운 마감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진짜요? 시지를 어느새요? 그거 끝나면 뭐 하실까요? 그거 끝나면 다음 마감을 하겠죠.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마감 몇 개세요? 아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그전까지는 계속 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단편 3화짜리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 마감하고 있었어요. 네. 결국은 마감 이외의 일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놀고. 성검전설. 아닙니다. 영웅전설이고요. 아. 성검전설은 안 하셨나요? 흥분했지요. 저분이 굉장한 또 덕심이 있으셔가지고. 성검전설은 전에 NDSL로 한번 해봤었어요. 오. 그렇군요. 영웅전설이라는 고전이 된 클래식 RPG.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요. 그냥 뭐 너무 옛날부터 좋아해와서 그거는. 나의 고향이다. 네. 근데 저는 그 게임사 게임을 다 좋아하거든요. 팔콤이라는 게임사 게임을 다 좋아해서. 지금도 새로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15일에 이제 신작이 하나 나와서. 오. 이분 마감이 외에 다른 일정이 있다니. 그럼요. 15일에 이제 나오는 게임밍을 하려고 그 전에 외주 하나를 마감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유승진 류입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한 마음으로. 근데 일을 별로 안 하는데 되게 일 많이 하는 것 같이 말하게 되네. 네. 여긴 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에 뵀어요. 네. 일단은 롱터뷰에 한번 먼저 왔다 가주신 김인정 작가님께서 입만 열면 윤희가. 윤희가요. 윤희랑. 맨날 윤희 작가님이 옆에 생령인가 붙어있어. 말만 하면 이윤희 작가 얘기를 해갖고. 네. 맞아요. 저도 오늘 한 100번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둘은 이제 원플러스원 같은 단짝 친구인데. 네. 그렇죠. 저는 많이 들었었고. 네. 과거에 이제 스케치업 수업 때 처음으로 뵀죠.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뵀어요. 아 정말 처음 뵀을 때의 이미지는 그대로 갈수록 달라졌지만. 뭐지? 자세한 얘기는 차차. 네. 이윤희 작가님 하면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그런 소문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진짜 마감 끝나면 자기 덕질을 위한 원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거 되게 전설같이 도는 거 아세요? 아니요. 고르세요? 일단 진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릴 때도 있는데 늘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요새는 약간 좀 피곤해가지고. 아 요즘은 또 안 그런다? 그러긴 해요. 그런데 늘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돼요? 긴장 돼요? 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편집돼요. 어차피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김인정 작가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어린 시절 좀 더 어렸을 때 만나서 함께 만화를 그려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거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듣고 왔어요. 그것만. 아 듣고 오셨어요? 네. 뭐 AS 하실 거 있습니까? 네?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롱터뷰입니다. 대충 저희 롱터뷰는 웹툰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도를 제공해주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미 되신 분들의 과거 족적을 시간순으로 한번 훑어보면 그 중에 하나쯤은 내가 참고할 만한 게 있겠지라는 느낌으로 모든 작가들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윤이 웹툰 작가님, 이윤이 만화가님의 가장 기억나는 최초의 순간부터 시간순으로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이랬는데 막 최초의 원고 3살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러실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미지가. 만화를 그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이미지가 제안을 찾고 있어가지고. 맞으세요. 자 그러면 이윤이 작가님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기억하시는 순간 중에서 만화라는 개념이 처음 내 인생에 들어왔던 최초의 기억. 몇 살 때쯤인가요? TV 애니메이션이 아니겠죠? TV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들어왔나요? 아니요. 그럼요. 이거 난해야 돼? 어머니가 책 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예전에 이게 서울에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람책방이라고 보람책방이요? 보람책방이요? 네. 책 대여점이 있었어요. 아. 네. 프랜차이즈였어요? 네. 근데 그게 저희 동네랑 어 인정이는 알던 아 인정이 우리 동네에 살아서 아는 건가? 네. 둘이 같이 동네에 보람책방. 네. 보람책방이라는 데 가가지고 엄마가 만화책 너 만화책 빌려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인가 그때 만화책을 처음 본 것 같아요. 8살, 9살. 네. 어머니께서 보통 그때는 많이 늘 만화책을 잘 안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빌려준 게 아닐까요? 어머니 방심하셨다. 미래를 모르고 아니 개방적이셨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책 많이 읽으시는 부모님들이 네. 다양하게 보라고 막 하니까 그렇죠. 만화책 정도도 슬쩍 끼워주셨을 텐데 네. 그 사람은 훗날 만화가가 됩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어떤 만화책이었는지? 아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일본 만화였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반대로 읽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다. 맞다. 8살이니까. 그냥 어떻게 읽는 줄 모르고 봤는데 되게 뭔가 저한테 자극적이었어요. 내용이.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 무슨 말의 책이지? 그러니까요. 로맨스였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군요. 아 그냥 자극적이었다. 네. 이런 감정만. 어머 이런. 부모님 굉장하시네. 그러니까요. 쓱쓱 넣어주시고 보통 그렇게 덕질의 시작을 어린 나이에 하는 분들은 네. 비슷한 수순으로 덕후의 조기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가? 그 뒤에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면 만화를 보기에 이른 나이지만 봤습니다.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뒤에는 이제 혼자 보람책방을 뚫고 뚫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그때는 뭘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야 되는 건 줄도 몰랐고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빌려 보았죠. 그렇죠. 네. 저도 성심서점이라는 곳에서 6살, 7살 때 다이나믹 콩콩콩콩 코믹스 서가에 풀어놓으면 있는지 모르는 아이였다고 하는데 비슷하군요. 그렇게 해서 만화책을 계속 보시던 것이 시작이에요? 네. 근데 그냥 만화책을 그때 보는 것보다는 TV 애니메이션 뭐 SBS에 6시면 만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보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만화책도 좋아했고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아 또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꽤 이른 나이부터 익숙했다. 그 당시에 즐겼던 작품들 몇 개만 좀 떠오르는 거 말씀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이요? 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라면 사실은 그때 게임을 그때 게임도 시작했어요? 게임 잡지를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 웹 PC 게임 매거진이나 게임피아 뭐 이런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용돈 모아서 한 달에 여러 개 게임 잡지 중에 한 개를 딱 살 수 있는 용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개도 게임 잡지가 좀 비싸가지고 뭘 사지 하고 부록을 엄청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영웅전설을 알게 된 거군요. 영웅전설 3를 부록으로 딱 처음 플레이해보고 이건 그게 몇 살 때인데요? 그때가 4학년인가 5학년 때 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들이 20년 동안 그 게임을 플레이할 줄은 몰랐군요. 근데 진짜 꽤 일찍 게임이나 만화에 빨리 접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청강대에요. 게임맨이 만화를 동시에 청강대의 새 스쿨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게임에 만화를 동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중요했냐면 영웅전설 3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영웅전설 3를 딱 플레이를 하고 너무 재밌어 이랬는데 이제 4를 플레이를 하는데 4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4는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그 게임을 영업한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영업이 이미 있었군요. 같이 이렇게 덕질을 하다가 제가 그 게임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그렸어요. 2차 창작이다. 그때 이미 너무 이상한 게 2차 창작도 아니고 그냥 게임 내용 그대로 만화를 그렸어요. 그걸 각색 1차 창작이라고 하나? 각색인가? 번안 번안 만화화 그렇죠. 번안이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찾았는데 그게 대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 살았거든요. 대전에 하나은행이 옛날에 충청은행이랑 통합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 하나은행이 됐어요. 새로운 분야의 티아나이네요. 은행의 역사를 말해주시고 근데 그 충청은행이 저희 아버지의 가게 옆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 뒤에 무슨 명세표 같은 거 그 은행이 망하면서 그걸 막 엄청 많이 버려진 거예요. 명세표로요. 폐지 폐지 폐지를 그거 주워다가 이제 뒷면에다가 그 만화를 그렸더라고요. 너무 신기해라. 은행이 망해서 이면지가 많이 발생했고 그덕에나 만화를 그릴 수가 있었다. 묘하게 이어진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 만화 같지 않나요? 무슨 말 하나 하기 위해서 앞에 전사를 멀리 돌아왔네요. 그 은행이 굉장히 절약정신이 투철하여 이면지를 이미 쓰는 은행이었다면 만화가 이윤이 탄생하지 않았다. 달력 뒷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종이는 많았겠죠. 그렇죠. 본인을 덕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뭘까요? 덕후 그 자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셨던 게임 만화 최초의 만화였나요? 내가 그린 최초의 만화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그냥 연습장에 만화라고 할 수 없고 낙서 같은 거 대전은 꿈돌이의 도시니까 꿈돌이 엑스포 엑스포 그때 엑스포 했을 때 지금 청취자분들 아시려나? 꿈돌이? 꿈돌이 꿈돌이 귀엽게 생겼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만든 캐릭터랑 꿈돌이랑 사귀는 만화 콜라보 심지어 콜라보 귀엽다. 이미 그때 캐릭터 콜라보를 했다. 이미 그때부터 로맨스 만화가의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게임 잡지들 진짜 많이 샀어요. 저도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게임 공략집의 스토리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게임을 못하는데 그 잡지를 봐서 보는 게 재밌었어요? 스토리 공략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아시겠네요. 정태룡 기자님 이런 분 기자님 성함까지는 모르겠고 머리 빨개가지고 맨날 등장하는 기자님 모르세요? 네. 저는 정말 글씨만 봤나 봐요. 저도 게임 잡지 하나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씹어먹죠? 그리고 그 게임 공략 하는 거 스크린샵 밑에 기자가 한마디 써놓은 거 읽는 거 그런 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지. 게임 잡지 만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만화에 항상 등장하는 빨간머리 기자가 정태룡 기자님고 모르시는? 제가 너무 혹시 나이가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는 않지 않나요? 저희 같은 세대예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김인종 작가가 동갑이시잖아요. 네. 같이 늙어가는 마당입니다. 아유 아니네. 그러지? 너무 궁금해요. 보통 만화를 처음으로 그린다는 게 네. 독자였다가 창작자로 넘어가는 최초의 순간에 항상 뭔가가 있다고 믿거든요. 주변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가 뭔가가 있다고 믿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렸어요? 종이가 은행에 망했더니 종이가 맞나요? 그려볼까? 이런 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만화책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 게임이 도트 게임이니까 만화를 그려볼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렸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걸 맨날 그리는 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과 글이 어우러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어렸을 때 만화에 노출되게 되면 만화라는 형식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면 당연히 그림을 꼭 넣고 싶죠. 글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렸던 만화는 주변에 보여주셨나요? 네. 제 같은 친구 덕후랑 같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 친구를 엑스트라로 넣어주어서 같이 모험도 시키고 그럼 엄청 좋아했겠다. 이미 독자를 인식했다. 그러니까요. 이미 독자를 의식하고 그린 만화가 8, 9, 10, 11 11살입니다. 이분도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요. 김민정 작가도 그렇고 이윤희 작가도 그렇고 제가 걸었던 경로랑 모든 게 비슷한데 모든 게 다 빨라. 저보다 한 5년, 6년 다 빨라요. 그렇게 해서 만화를 그리게 된 이후는 계속 그리셨나요? 초등학교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초등학교 이후요? 중학교 그냥 만화 중학교 가서 만화동아리 들어가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화동아리 있으니까 만화 좋아하니까 만화동아리 들어가야지 하고 만화동아리 들어갔어요. 중학교 때? 네. 그때는 판타지 소설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책과 친하셨군요. 약간 장르몰만 되게 좋아했어요. 게임 그때도 영웅전설을 계속 끝없이 리플레이하면서 일과다. 일과. 하루 일과처럼. 계속 그 리플레이하고 팬아트 그리고 판타지 소설 읽고 만화책 보고 그 일상이 중학생 학생 때의 이윤희를 간단히 정리하면 덕후였다. 그냥 뭐 옆에 친구랑 같이 만화책 봤다. 그냥 잘 놀면서 지냈다. 그때 그때의 위치가 혹시 천안이었나요? 그때까지는 대전 살았었어요. 주변에 보통 그 당시 나이 때 만화책을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 동아리에 들어가서건 혼자 그리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되잖아요. 그쵸. 쟤 만화 잘 그려 우리 반 짱은 쟤야 제가 그린 만화 재밌어 이게 인지가 되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뭐 근데 늘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쟤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하면 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늘 갤러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인식할 필요도 없었고 약간 만화가로 태어나신 분 같지 않아요? 궁금해. 이런 게 아닌데 너의 운명은 만화가야 라는 신탁을 받고 이미 약간 오늘의 그 뭐랄까 골짜가 나왔어. 이분은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보통 어린 덕후들은 만화책 보고 게임하고 만화 그리고 이게 일상이 되는 건 비슷한데 당연한 것처럼 만화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은근히 적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나는 재밌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 이거랑 나중에 직업으로 만화가라는 걸 하겠어. 이거 사이에 생각보다 간격이 있더라고요. 이윤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당시에? 저는 근데 완전 어렸을 때는 화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만화가라는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치 뭐 그 당시에 게임 언화가나 설정 화가가 돼야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냥 화가가 돼야지 라고 하죠. 화가 라는 큰 어떤 범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화책이라는 거 읽고 만화가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난 만화가 돼야지 하고서 다른 직업이 더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그림 그리는 직업 중에 그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그냥 꼬마애가 나 나중에 의사 돼야지 이러는 것 같은 정도 대통령 돼야지 막 무슨 엄청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만화 좋아하니까 만화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힘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걸 했고 나중에 이걸 직업으로 갖게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군요 돈 어떻게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화가 해야지 혹시 윤희 작가님도 그 중간에 어느 시기에 거꾸로 역산하는 순간이 왔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저도 이제 만화를 보고 만화를 그리다가 몇 살 때쯤에 역산을 한 번 하게 됐어요 나중에 내가 만화가를 직업으로 갖는다 이제 그게 저 끝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거꾸로 역산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뭘 해야 되지? 아 화실에 들어가야 되나? 화실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죠 누구는 그래서 전공을 택하기도 하고 누구는 화실에 가볼까? 누구는 공모전을 해볼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윤희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직업으로 만화가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아 생각을 했던 때래요 아 만화가를 꿈꾸니까 내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다 되게 어렵게 말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날 까는 게스트 처음이에요 미안합니다 뭐 그냥 말을 좀 못해가지고요 제가 아니 그래서 역산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화가 되려고 뭘 시도해봤냐 무슨 계획이 있었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구체적인 계획이요 저기요 저 앞에 좀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동쾌해 아 동쾌해 아 동쾌해 아 동쾌해 이런 게 처음이야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요 다시 여쭤볼게요 편집해버려야지 편집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때가 있어요? 네 있지요 언제쯤 윙크파였어요 좀 더 진짜요? 네 좀 더 윙크는 좀 더 언니들의 만화 같아가지고 초장생 때였으니까 네 저는 윙크파였는데 저도 윙크도 샀어요 근데 저는 네 윙크 당시에 뭐였는지 알고 있었지? 윙크 그때 윙크에 전 제가 볼 때는 빅토리 빅키가 윙크였죠? 아 그거 윙크였나? 빅토리 빅키 그거 좀 제 앞세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간에 네 저 그때는 제일 사실 좋아하던 건 김나경 작가님이랑 아 사각사각 네 사각사각 빨간머리앤이랑 그리고 심혜진 작가님이랑 아 심혜진 작가님 좋죠 네 그리고 그때 그때 카드캡터 사쿠라가 실시간으로 윙크에 연재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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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프의 그림이 한국에 그렇게 연재가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윙크를 맨날 사면서 거기 근데 가끔 보면 신인 공모전이나 단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뭐 공모전 같은 거 해가지고 단편 같은 걸로 만화 올려야지 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사람 윙크에 데뷔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데뷔하셨네요 그때 되게 막 거기 처음 윙크 갔을 때 되게 설렜었어요 그러셨겠어요 서울 문화사 네 맞아요 당시에 윙크를 보던 그 독자들은 진짜 만화가를 꿈꾸던 그런 진짜 지망생들에게는 윙크는 정말 누구에게나 진짜 여기서 연재 꼭 해보고 싶어 라는 꿈의 선망의 그런 출판사였어요 맞아요 너무 설렌다 말만 해도 저도 거기서 데뷔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의 웹툰 독자들이 배도에서 어떤 보던 작품이 연재가 되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나도 도전 배도 연재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대로 비슷한 심리이죠 윙크를 보면서 중간에 껴있는 간지 페이지가 공모전 관련된 응모고 이런 식이면 결국은 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쯤이세요? 그 나이까지는 지금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윤지훈 작가님이 그때 아마 단편으로 약간 뭐 옷 만드는 단편인가 뭐 그런 걸로 데뷔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보면서 너무 잘 나도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어요 만화동아리에서 원고를 계속 그리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그 만화동아리는 막 만화 책을 만드는 동아리는 아니었고 그냥 약간 낙서하고 막화 모으고 그림 그리고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했었어요 덕후 동료들이 모이는 그냥 앉아서 만화 그리는 그치 그치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종류의 것들은 동호회처럼 따로 있었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했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그럼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보통 전공을 해야 되나 화실을 가야 되나 네 공모전을 할까 같은 종류의 계획들이 좀 서잖아요 네 고등학생 때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그때 막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게 처음 생겼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은 세대 맞네 애니고 되게 싫어하신다 맞습니다 애니고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해에 처음 생겼거든요 아 그런 게 막 이제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야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아우 진짜요? 네 왜냐하면 뭐 이상한 뭐 그때 무슨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는 건 나중에 해도 뭔가 좀 더 이렇게 지식을 쌓아놔야 좀 더 재밌는 만화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한 학생이야 왜 그랬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명확히 영향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맞죠 저한테는 그렇게 해라라고 조언한 사람들도 있었고 우연히 만난 만화가 아저씨 내가 좋아하던 그 당시 작가 인터뷰 부모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 방향이었거든요 인문학도 공부하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윤희 작가님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객이 막 어땠지? 왜 그렇게 했더라? 이런 게 다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보통은 그래서 롱탑이 와서 제가 질문하면 그때 생각하시던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면서 살겠어요 여기서 물어보면 이제 이 기회에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그렇죠 김윤정 작가님 그때 아시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고1 때요? 네 고1 때 말해줘요 궁금하다 그 되게 단발머리였고요 뭐 근데 되게 똘똘해 보이는 애 있잖아요 그치 지금도 똘똘해 보이시지 지금과 똑같아요 네 똘똘해 보이고 이렇게 하얗고 하얗지 조용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뭐 덕후고 만화동아리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만화동아리 안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만화동아리 딱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네 네 면접 면접 보러 갔는데 그때 제가 고1 때 천안으로 이사 갔어요 부모님이랑 뭐 다 같이 네 근데 새로 간 학교가 일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였는데 그 김윤정 작가님 학교 네 맞아요 근데 가서 만화동아리를 들어가려고 면접하러 갔는데 선배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아이고 뭐지? 왜지? 그래가지고 뭐야 했는데 알고보니 약간 뭔가 이렇게 신입을 안 받고 싶어요 길들이려는 듯한 그런 아 짜로? 그래서 안 들어가고 다양한 거 했네 빈정상에서 오 진짜 빈정상 좋겠다 그래서 저는 판타지 소설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판타지 소설 동아리 결국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언저리 속에서 어 근데 되게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고식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제 뭐 전학생인데 뭐 전학생인데까지 나왔어? 만화 뭐 어쩌고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그려보내래 하여튼 인정이랑 그때 처음 만났는데 인정이한테 제가 무슨 걔가 일본어를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야 그게 뭐 어떻게 그 말이 일본어로 뭐야? 이런 거 물어봤던 첫 기억이 있어요 사무람 앞에서 사무람 앞에서 일본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첫 기억이었다 김인정 작가의 기억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제가 이상한 걸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뭘 물어봤나요? 그때 뭔가 일본 비엘만화 같은 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뭐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마 번역해지기 어려운 단어 대사는 얜 뭐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뭐뭐야? 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완전히 대표적인 대사였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그들의 우정 비엘 대사 속에서 쌍던 우정이라고 하시기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판타지 소설 동아리이긴 했지만 만화는 혼자 계속 그렸을 거예요? 네 그때는 인터넷 생활에서 만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오에카키 아 오에카키 아 그때 오이 많이 깎았죠? 네 그쵸 도트로 막 찍어서 그리고 네 바우스로 그리고 맞죠 그런 거랑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수업 시간에 뭐 낙서하고 시험지에 낙서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 시험지에 낙서하고 거기다 보면 대작을 그리잖아요 네 그쵸 만화가들의 교과서 모아보면 진짜 끝내줄걸요? 그것만 모아서 전시해보고 싶네요 영혼을 담은 대작들이 다 교과서 기퉁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정 작가님은 만화 동아리에 있었고 네 본인은 그 동아리 학생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이미 두 분은 친해졌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3학년 때 만화 입시를 저는 3학년 때 학원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이미 다니고 있던 인정이랑 이제 학원에서 더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지셨군요 네 더 친해졌죠 어 그때 그 대사 물어봤던 하얗고 똘똘한 애 그러면 지금 갑작스럽게 입시학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나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해라고 시작했던 중3 때의 입장과 네 대학은 만화를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아 고등학교 가니까 만화과라는 게 있다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친구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만화과 가야겠네? 이러고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만화과가 직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내가 크면 어른이 된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만화과가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누가 외력으로 뭐 해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저한테 없어가지고 부모님도 그냥 알아서 크게 냅두고 궁금하다 이 쯤 되면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안 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셨어요? 부모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라 이렇게 밥을 제때 먹어라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뭘 하든 별로 상관을 안 하셨어요 식물인가요? 식물 키울 때 보통 이렇게 일찍 들어와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만화를 그리든 응 그래 뭐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셨고 오 신기하다 근데 혼자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물론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꽤 좋아서 그러니까 인정이랑 같은 고등학교로 왔겠죠? 인정이는 공부를 좋은 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천안에서는 그때 평준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성적도 그냥 괜찮았는데 그때 무슨 제가 그때 운동으로 검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검도요? 네 대전시대회에서 상을 1등을 한 거예요 검도요? 이 모지 캐릭터? 근데 그러면 내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덤덤하게 재능 잘한 그러니까요 짱이시다 그래서 학교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갔더니 나와는 맞지 않는군 하고 거기서 뭔가 굳히기가 있었네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 그때 안양고등학교 안양고도 공부 진짜 잘하잖아요 공부 무작위 시키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저는 이제 미달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너무 애들이 첫날 갑자기 너무 당연하게 선생님이 입학식이었는데 오늘부터 10시까지 야자다 저는 이제 제 가방 안에 있는 연습장과 필통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 빼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저 빼고 저희 반의 모든 애들이 다 뭐 당연하게 집 방에서 정석을 꺼내서 가방에서 가방에서 정석을 꺼내서 당연하게 펴고 당연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밤 난 그날 만나 그러다 자고 만나 그러다 자고 저도요 이 학교는 나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저 마라 동아리로 도망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급식실로 이렇게 내려갈 때 맨날 애들 답 맞추면서 내려가는 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짜증났어요 저도 하나 틀어서 울고 공부 안 했다 그러면서 막 다 맞고 나는 진짜 안 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신감이 완전 나는 만화만 그렸거든요 고등학교도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만화만 그렸어요 비슷하셨다 네 수학시간에 이렇게 놀고 있다가 번호로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호로 딱 시켰는데 제가 걸리면은 음 다 다른 번호 이렇게 하고 애들 문제 풀 동안 선생님이랑 떠들고 아 학교에서도 이미 내려놓았나요? 근데 보니까 그 학교는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잘하는 애들만 잘 이렇게 어쨌든 하고 안 하는 애들이랑 뭐 그렇게 막 따돌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존중해줬달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존중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심 아 박목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화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네 그냥 당연히 난 만화가가 될 거니까 그럼 전공을 해야겠네 뭐 이런 식이었나요? 네 그랬더니 3학년 때 입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입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3대 알았다 아니 그 전에 알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있나? 이러고서 그냥 3학년 때 학원을 다녔는데 뭐 3일에 한 번인가? 되게 널널하게 다녔어요 3일에 한 번씩 미술학원에 다녔었어요? 미술학원이 비싸더라고요 네 보통은 일주일 내내 다니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되면 거의 막 방학 때마다 하루 종일 있고 새벽에 집에 오고 외롭다 이 방 안에 지금 1,2,3,4,5,6,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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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 입시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 공 피디는요 안 하셨잖아요 둘이네? 둘 빼고 남자 두 명은 미대 입시를 아예 미술학원을 안 가봤고요 네 그게 7명은 아니 저는 3일에 한 번씩 가서 대학에 붙는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 맨날 갔어요 아 그 그러니까 여기서 재능이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해 저희 학원 분위기가 원래 그랬어요 인정희도 그렇게 약간 널널하게 그런데 상명댈 들어가요? 그러게요 대박이야 뭔가 잘못됐어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엄청 재능이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작가님들을 만나거든요 롱토리에서 제가 되게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되게 드물게 이윤희 작가님처럼 당연하게 만화가 할 거였고 별로 고민 안 했었고 뭐 그냥 만화가가 되는데 필요한 거 뚜벅뚜벅 갔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되게 아 맞아요 적어요 보통은 완전히 저같이 만화 안 그리고 8년 있다가 돌아오거나 다른 직업을 갔다 오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윤희 작가님은 이제 당시 이제 또 만화로 가장 유명한 상명고등학교의 두 번째 대학교죠 두 번째로 유명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어디야? 인정 인정합니다 청강대와 더불어 만화로 유명한 상명대학교 만화과의 네 천안에 있는 천안에 있는 들어가셨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김윤정 작가랑 같이 나와서 같이 학원 갔다 같은 학교에 같이 갔어요 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동반 입대 같은 건가? 아니요 그때 그 이 롱터뷰 전에 인정희 거 오늘 어제인가? 오늘 들어보니까 걔도 상황 표현 못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제 그림 완전 만화체인데 전 입시도 똑같은 그림체로 했어가지고 그 그림체로 입시를 했다고요? 네 완전 그거 게임 패키지 디자인에 들어갈 것 같은 일러스트인데 아 근데 그래가지고 상황 표현을 이제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시켰는데 너는 세종대는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세종대는 그 당시 상황 표현이었고 상명대가 홍박사님은 또 세종대 만화과이지 여기 지금 새 학교 만화과가 출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패스하우나면 초등학교가 이겨요 상명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금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명대는 상한 표현이 없었다 네 컷만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할만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제가 천안에 살았고 천안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가까운 데로 가라 네 근데 아니요 그 선생님이 상명대생 보통 학생분들이 이렇게 알바를 학원 알바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그분이 메인 강사셨거든요 저 그냥 별로 약간 그 학원의 분위기가 많아 하는 친구도 세 명이었고 그냥 설렁설렁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디 고칠까요 이러면 괜찮아 너네 뭐 잘 그려 뭐 이러고 대충 주제 내달라고 하는 것도 주제도 뭐 땅뿔 바람 물 마음 이런 거로 내주고 하여튼 그래서 그 선생님도 상명대 다니고 그래서 뭐 상명대 뭐 가지 뭐 이런 대부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거의 서태웅이 북산을 가듯이 가까우니까 상명을 가지 뭐라고 했지만 거기 되게 유명했잖아요 마침 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만화를 전공하는 전공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자기의심과 어떤 고난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꾸준히 만화를 그려서 만화과에 갔어요 이제 대학생 만화과 여기서부터 이제 만화과라는 직업이 가시거리에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면 나랑 비슷했네 비슷한 나이대인가 보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살면 만화과가 되나 이런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대학생 때 얘기부터는 약간 귀를 쫑고 세우세요 저는 이제 저같은 경우는 잠구가 될까? 안될 것 같아 내 느낌은 약간 상관 안될 것 같아 어떡하지? 상명대에 들어간 이후에 이윤희 작가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1학년 때 아 고3 때 저한테 큰일이 닥쳤었어요 뭔가요?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나온 거예요 고3 때 아니 왜 하필 고3 때 근데 저는 별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뭐 실기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수능 전날에도 마비노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마비노기는 세대를 아우르는 게임이에요 그게 하필 고3 때 그러니까요 그 고3 때부터 이제 마비노기를 해서 이제 대학생 그럼 당연히 대학생 때도 하고 있었겠죠? 그랬겠죠? 직업은? 네? 직업은? 직업이요? 아 저 궁수 인간 궁수였는데 석궁 들고 있어서 되게 쓰레기 같은 취급 받으면서 저의 고3 때는 디아블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좀 세게 당했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학교 대학 갔는데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땐 다 공부만 하는 친구들만 있다가 대학교 가니까 막 다 만화하는 애들만 있고 다 취미 다 게임 만화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 우리 종족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너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학술 답사인가? 뭐 했다는 가가지고 넌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어? 이랬더니 어 나 마비노기 이래가지고 어 나 근데 무슨 서버야? 이래서 같이 게임하면서 이제 대학 내내 게임을 처음으로 종료가 생긴 네 아 그 얘기였어요? 보통 이제 그럴 때 전공생이 됐을 때 소수자였던 내가 처음으로 다수자가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 좋았지요 좋으셨어요? 네 홍란 교수님은 세종대 갔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다수자가 될 줄 알았죠 저도 소수자가 그대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왜요? 세종대 안에서 만화 그린 사람은 적었어요? 네 2기였는데 아 맞다 완전 초반이지 네 완전 초반이라 이분 어른이지 맞아 네 미대를 못 가서 어른이에요 아하 미대를 못 가서 미대에는 너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신설학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셨고 저 때는 상황표현이 입시가 아니었었어요 저도 소묘였나요? 네 대생해서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아리아스를 그렸습니다 아리아스 그때도 소주자였군요 네 그래서 다들 만화 좋아하겠지? 라고 해서 막 아 이 만화 어떡해 우리 만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덕후잖아 뭐 이렇게 대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돼서 그때 좀 되게 실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훨씬 많지 막 어 여기 와서 너무 좋아 이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상명대는 어땠어요?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몇 명이었죠 그때? 그때 저희는 학부고 뭐 만화과 출판 만화과 애니메이션과 컨텐츠과 이렇게 있었는데 7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70명? 네 근데 이제 뭐 자기 이름 순서대로 분반을 쪼갰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2분반이었고 인정이는 1분반이었는데 제가 2분반에 마비노기 하는 애들이랑 친해졌죠 아 이곳에서 나의 고잉 메리오를 동료들을 모았군요 네 저는 만화 대학생 시절 내내 만화 쪽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리학과에 누가 만화를 하러 가겠어요 덕후라 그러고 나보고 아니 근데 저는 저희 후배서부터는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란지 선생님이 조교를 했을 때에 그렇죠 원현재 서재일 작가님도 있었고 하일권 작가님도 계시고 하일권 정필원 네 다 그때지 뭐 정필원 작가는 구구학 선배죠 선배죠 그죠 그죠 선배가 아니죠 맞네 아니 아니니까 원현재의 선배 네네 그쵸 아우 나이가 탄로 나네 한창 그때였구나 이윤희 작가님은 그러면 대학교 시절 네 제가 만화 얘기를 너무 안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문포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만화과 전공생인 시절에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마비노기를 했습니다 그 만화를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원대한 꿈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아 나는 뭐 3학년 1, 2학년 때 뭐 만화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3학년쯤엔 화려한 데뷔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데뷔를 한번 해보는 건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게임도 많이 했지만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학교 천안이니까 뭐 독립기념관 놀러 다니고 뭐 독립기념관은 놀러 다니고 순대 먹으러 다니고 독립기념관 되게 병천 순대 네 병천 바로 옆에 독립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조경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놀러 가는 놀러 갈 곳의 기준은 조경 풍경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 좋다 대기의 이분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놀러 다니고 근데 아 그리고 근데 그때 만화에 도움되는 일은 유일하게 어 비툴 커뮤니티를 아 네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아 그 이제 오에카키라는 거에서 발전한 좀 더 이렇게 고등한 웹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고등하대 오에카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웹상에서 바로 이 그림을 그려서 네 그거를 남들과 공유해서 네 존잘요들도 있고 그렇죠 그들의 팬들도 있고 이런 일종의 커뮤니티가 막 형성이 됐을 때잖아요 그때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게 막 생길 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 같은 취미인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웹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랑 같이 해서 뭐 세계관을 일단 짠 다음에 비툴 커뮤니티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운영자가 만든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자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캐릭터를 이제 전체 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른 캐릭터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런 걸 만화로 그리는 그런 일종의 집단 창작 느낌으로 네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셨어요 친구랑 같이 진짜 정석적으로 덕질계 끝까지 간다 이쯤 되면 거의 끝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1년짜리 커뮤니티를 하나 하고 옛날에는 글쎄요 커뮤니티가 그렇게 길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짜리 커뮤니티를 하나 하고 진짜 길었다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내내 진짜 커뮤니티에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거의 밤새서 막 그림 그려서 그림 주고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세로 스크롤 만화에 약간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출판 만화에 항상 익숙해져 있는데 비톨 커뮤니티 같은 걸 하면은 세로 스크롤로 그림을 많이 웹용으로 그리게 되니까 그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거 판타지 세계관 커뮤니티를 하면 싸우는 걸 막 그려야 돼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웹에서 하는 건 실시간인 경우가 많으니까 막 드로잉이 막 쭉쭉 는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 막 그리면서 진짜 이윤희 작가님 작화가 소년 만화의 느낌도 되게 잘 낼 수 있고 액션 같은 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들었다 그런데 저는 그림 자체를 막 왜 요새 진짜 잘 그리는 친구분들 특히 청강대 출신 정말 잘 그리는 작가님들의 그런 느낌하고 제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숨 쉬듯이 진짜 잘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깎아서 깎아서 힘들게 힘들게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서 너무 공감 가요 제가 그쪽 계열이에요 네 그리면서 하나하나 다 힘든 만들어나가는 그런데 예를 들면 고하라 작가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늘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인이 한국말 하듯이 그려요 그러니까 숨 쉬듯이 음 이런 공기 반 소리 반 저나 이윤희 작가님 그리 보면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아 이건 조형적으로 깎아내려갔다 노가다도 있다 네 되게 열심히 그려야지 되는 거라 근데 그때 이제 그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왔어요 요즘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당시에 비툴 커뮤니티랑 오에카키는 천하제일 존잘 대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잘 그리는 생각도 다 있고 거기에 미래의 만화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같이 지금 그때부터 그때는 커뮤니티가 되게 길고 그리고 예전 커뮤니티는 요즘에 온라인 같지가 않고 되게 뭐 정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동호회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만난 사귄 친구들이 아직도 계속 연구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뭐 지금은 다 만화가가 돼 있다든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다 만화 쪽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대학을 전공을 안 하셨어도 그러게요 상관이 없는 지금 경로긴 하거든요 전공을 하셔서 되게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작가님의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여쭤보자면 네 내가 만화가로 데뷔해서 직업으로 작가를 하는데 전공이 어떤 정도의 의미였나요 친구 사귀는 정도 미래의 동료들 네 그 진짜 아니 학교를 까지 말아야지 RPG를 치면 주점이잖아요 동료 만나고 파티만 모집하고 모험은 딴 데서 하고 우리 같이 갈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 근데 학교를 안 갔으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대학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고 그 친구들 없었으면 만화 그리면서 때려칠 거야 이런 생각 몇 번이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 안 사귀었으면 큰일 날 뻔 4천만 원짜리 내 친구 아 등록금이야 아 친구의 가치가 되게 새롭다 근데 묘하게 4천만 원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돈으로 얘기해라는 말이 나오다가도 4천만 원이 끝인데 그 정도 우정이면 좋은 우정이지 그렇죠 복잡한 느낌인데 오래오래 우정 유지해야겠다 그게 한 700만 원짜리 내 친구 그러면 별로일 것 같은데 4천만 원쯤 되니까 되게 귀한 친구 같다 맞아요 귀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만났던 분들 엄청 끈끈하셨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혜연 작가님 혜연 작가님 네 민정 작가님 네 유비 작가는 선배였죠? 저 4학년 때 같이 졸업 작품 할 때 옆에서 이제 앙상블 막 죽어가면서 그리고 계셨어요 아 유비 작가의 데뷔작이 그때 같은 시기였군요 암튼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명대 출신 만화가들 모여있으면 되게 오래된 시트콤 보는 것 같아요 시즌 한 12까지 나온 시트콤 서로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되게 부럽긴 되게 부러웠어요 학교가 교수님들이랑 그러니까 되게 동떨어져 있었고 친구들 그러니까 선후배들 완곡하게 표현하시네요 선후배들끼리 서로 우리끼리 잘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그래서 아 뭐 가르쳐주는 게 없네 그렇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잠깐만 불안하다 편집해 주신다고 하길래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마무리는 카더라로 네 하여튼 그 뭐 이렇게 많이 큰 배움을 얻지 못하니 우리끼리라도 나 진행인 줄 알아서 굉장히 좌불 안석입니다 지금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하면서 저도 친구들이랑 특히 3학년 때쯤에 되게 아 내가 이 학교를 왜 왔지? 잠깐만 제가 알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그 자아실현이 잘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만화를 더 그리고 싶은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이랑 동인지를 냈어요 창작 동인지를 내서 한 분 그러니까 6개월에 하나 정도씩 계속 내가지고 5개 정도 만들고 졸업을 했어요 아 진짜 많이 했다 네 5개요 결국은 보통 그 전공생들이 과제로 습작을 하거나 원고를 해야 되는 분량 이상을 하고 나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렇죠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뭐 수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 결국은 전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 네트워크와 동료 네 아 맞습니다 다 생기는 것만으로도 아 맞아 그 장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럼요 자 놀아라 자 배워라 오 힘들다 오 힘들어 아무튼 그 뭐 미리 데뷔하겠다는 그 꿈은 학교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 아 시간이 없네 나중에 근데 지금 그때 활동하셨던 비툴 커뮤니티 온라인 활동들 들어보면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적인 창작 같이 일하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활동을 그냥 그때 준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고 계셨나요? 근데 뭐 요새 젊은 어린 우리 우리도 젊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하시고 근데 저 요새 커뮤니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이 그리는 것 같아요 다들 이미 그런 분들 공통점은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해야지 숨 쉬듯이 생활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 그치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재밌으니까 하신 거죠 아 이거 되게 저에게는 언제나 되게 딜레마입니다 전공생이 되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옆에 있어서 동료가 있어서 좋다랑 나 빼고 다 잘 그려 아 미치겠네 이런 자극감과 이윤희 작가님은 전자였던 것 같고 어떤 주망생 분들은 전공생이 돼서 주변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꾸 비교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못 써먹으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상명대 어벤져스가 지금 다 웹툰 작가로 잘 되고 있죠 그 당시에 정말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A팀이에요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유명한 작가님들이 다 그때 알겠습니다 저 그때 저희 학교 공사학번이 제가 공호학번이거든요 근데 공사학번이 그때 동인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별명이 약간 동인대였어요 3명 빼고 다 동인 3명 빼고요? 지금의 치읒기업 청강대와 유학에 겹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데뷔의 시기로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데뷔를 하셨는지 그 경로의 전후를 좀 들었고 싶습니다 일단 졸업하려면 졸업작품 해야 되니까 졸업작품을 했어요 근데 졸업을 바로 하기 싫어서 1년 일단 휴학을 하고 학교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놀자 더 놀고 싶다 네 더 놀고 싶어서 네 마비노기 팀원들이 다 여기 있다고 그리고 마비노기 팀원들이 휴학한다길래 저도 같이 이거 지금 치읒기업 때에서 아닙니다 학생들이랑 똑같은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 휴학하고 알바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동인지도 그리고 하다가 근데 인정이는 그때 휴학을 안 했어요 네 바로 졸업하셨죠 네 인정이가 먼저 졸업하고 이제 인정이가 데뷔할 즈음에 저는 이제 졸업작품 시작해서 졸업작품을 끝내고 그거를 들어보니까 인정이네랑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비슷한데요 졸업작품 한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출판사 같은 데 뿌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졸업작품이 영수의 봄의 초기 버전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오프닝 씬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만화를 대작이었습니다 대작 네 이렇게 여기저기 출판사에 뿌려서 그중에 한 세 군데? 네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막 무슨 뿅뿅 미디어 이런 약간 웹툰을 하는 듯한 그런 업체에서 에이전시나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쪽이랑 얘기를 했는데 막 뭔가 이렇게 마음에 쏙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계속 출판 만화에서 데뷔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당시까지는 출판을 보고 자랐고 출판에 대한 로망과 꿈이 아직도 좀 있고 시장이 또 아직 약간 그 산소호흡기 단체로 있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네 일단 그 용산에 가면은 학산문화사도 있고 맞아요 다 붙어있죠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때는 학산 쪽에서는 원래 영수... 이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학산문화사에서 원래 그 그때 편집장님 아 이런 말은 나중에 할게요 아 네네네네 그 그러니까 영수의 봄을 보고 재밌는데 이제 작화가 아쉬우니까 이거 원작으로 해서 한 뭐 다섯 권 정도 분량으로 늘려가지고 뭐 제가 스토리를 쓰고 그림 작가를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라고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흔들렸죠 그 그림 보고 진짜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약간 그 상업 만화에 딱 들어가기에는 약간 아쉬운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제 그분은 영수의 봄 스토리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던 거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그림이 아쉬우니 그림 작가를 붙여줄 테니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하지만 난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막 흔들리다가 흔들리죠 네 그래서 대원이랑 서울문화사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원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고 연락을 했어요 진짜 적극적이시다 그러게요 네 그냥 막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뭐라도 결정을 그래서 사실은 공모전 같은 거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마음에 왠지 되게 그동안 느긋했거든요 막 당장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엄청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원에 오전에 먼저 가서 원고를 명수해보며 보여드렸어요 근데 너무 하나도 안 웃고 이렇게 파라락 보고 흠 이러면서 아 그거 너무 지옥이다 그러게요 너무 끔찍한 순간이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작화가 우리 거에서 연재하려면 좀 더 모 작가님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스타일은 어떠냐 이러면서 별로 저한테 제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다음 오후는 서울문화사 미팅이었는데 그거를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PC방에 앉아가지고 마비노기 했나요 어떡하지 마비노기 했어요 맞았어 내 말대로 했어 거기서 이제 PC방 프리미엄 아이템 받으면서 아 어떡하지 나 큰일이네 이거 아 나 웃긴 만한데 왜 하나도 안 웃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문화사에 갔는데 그때 이제 미팅을 1층에서 하려고 딱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윙크 윙크의 그 서울문화사구나 그때 윙크는 폐간됐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갔군요 네 가서 앉아서 1층에 있는 이렇게 대기실에서 만화를 제 그때 담당이 되실 까리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까리 기자님이요 네 별명이 옛날 순정만화 잡지에 기자님들 다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강 네 아 맞아요 네 그거 이렇게 파라락 보시면서 한번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괜찮아 될지도 원래 원래 담당자라는 사람들 당시의 만화 기자 편집자 이런 분들이 신인 작가의 작품을 보고 진짜로 웃긴데도 네 웃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진짜 웃긴다 그때 그 얼굴까지 지금 다 생각나요 피식하는 네 피식하는 그 이렇게 흥 이런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웃기네 이런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편을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하셔서 단편을 준비 또 재빨리 아 이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단편을 재빨리 해서 16페이지짜리로 단편을 2010년 4월호에 실었어요 네 네 그래서 4, 5, 6, 7을 다 단편을 계속 이어서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통 그렇게 안 한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단편을 하고서 그럼 다음 단편 이제 준비해봐요 라고 했는데 당장 가져오라는 말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됐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담당자가 놀랐을 거 그러니까요 이 사람 왜 자꾸 가져오지 저 그래서 왜 안 쉬지 이분이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있었나 그러니까요 연속으로 넉 달 연재 재개 연재 넉 달 재개 근데 단편을 사실 어렵죠 신인 작가가 네 달 내내 하나씩 하나씩 마감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진짜 드문이들 이게 봤나 그랬나봐요 그러면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연재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당연히 겁나 빡센 건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매달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들여보냈나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 갖고 와 되게 지금 한다름에 한숨 한호흡에 데뷔했던 순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 참고점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랬나요 다행이야 왜냐하면 보통 전공생분들이 여러가지 자기가 그리고 있는 데뷔의 경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전공생 아니어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데뷔의 경로가 자세하게 보통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하지만 데뷔가 이제 임박한 시기가 되면 100% 무조건 자기 계획과 다른 변수가 나와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리는 좋네요 다른 그림 작가로 붙일까요 같은 거 변수가 등장했죠 네 내 말은 웃기인데 왜 안 웃지 데뷔가 등장했죠 네 그때 고민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그 다음 미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되게 참고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말하는 의도가 안 전달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나를 인정해줄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라고 하면서 그 도전을 멈추지 않은 거잖아요 자격감에 빠질 틈이 없었다고 할까 무엇보다 이거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명확하면 할수록 그때 약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윤희 작가님은 그때 나 그림도 그리고 싶다고 네 이게 명확했으니까 네 흔들렸지만 아무튼 다음 미팅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다음 미팅 가서 결국 서울문화사에서 데뷔를 하게 돼서 이제 학산 쪽에 아 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 아쉬워요 왜 왜 쬐서 우리랑 왜 쬐서 왜 쬐서 작화도 제가 그리고 싶어서요 네 그랬더니 아 뭐 트레이닝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쉬워 자주 있는 일이죠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네 이전 미팅에서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갚아주는 그 순간 조금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계속 업계에 계시니까 계속 만나서 이제 뭐 그때 하하 그랬죠 라고 하는 사이가 결과적으로는 서로서로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작품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분들은 네 해피엔딩이군요 네 맞아요 다행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결국 뭐 그 신인 작가를 놓쳐서 업계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잘 계시던데요 고생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되게 참고점으로 다가왔던 건 잘 몰라서 그랬다곤 하지만 담당자들이 보는 건 작품의 퀄리티만큼 중요한 게 이 사람 끈질긴 성실함을 맞아요 매달 권고를 한단 말인가 네 네 책임감 저는 제가 약간 이렇게 이날 뭘 해야지 하면은 그거를 좀 집착적으로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감도 잘하고요 네 근데 저거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마감 잘하시거든요 그냥 마감 정말 잘하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마감력이 샘솟으세요? 근데 그 마감력 그러니까 마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날까지 뭘 해야지 하면 마감 아니고 그냥 그 정한 거를 그냥 하는 거죠 저것도 타고나신 건가? 바쿠만의 이나지마 에이지 같은 사회잖아요 아니 재밌어서 했는데 마감이 아직 남았네? 뭐 이런 아니 너무 부럽다 아 홍쌤이 마감이 어렵죠 지금 저는 마감이 이날이면 아유 오늘이 쯤은 좀 게으름을 피워도 뭐 내일 내가 할 거야 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한 거에 약간 스스로 족쇄가 채워지는 느낌? 그치 네 저는 언제나 과거에 나한테 쌍욕을 하는데 저도 야 이 새끼야 그때 왜 안 하고 엄마 지금 나를 저분은 저렇지 않다 그렇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다수의 작품들을 연재해 오셨습니다 출판에서 웹툰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사실 전 되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김인정 작가, 이윤희 작가님, 그 동료 작가님들이 출판하다가 웹툰 쪽으로 왔던 그 시기를 제가 기억해요 부천의 작업실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실시간으로 저도 준비하고 그림 그리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아 이번에 영수해봄 들어왔구나 음 되게 기억나요 영수해봄 연재 시작됐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 그래요? 그때 어떻게, 어떤 경로로 웹툰 쪽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보름이를 연재를 들어갈 때 사실 조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스케치업 수업 때 맺던 게 그 직전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보름이 연재 끝나고 영수해봄 하기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실습 결과물을 보름이 원고로, 보름이 일러스트로 한옥으로 스케치업 배워서 한옥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한옥을 만드셔가지고 해오신 거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됐는데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랄까요? 너무 잘 배우셨죠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훈훈하네요 스케치업을 유명한 강사였어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 단편을 막 사실은 끝내고 7월인가? 그때쯤까지 단편 4개를 다 끝냈어요 4, 5, 6, 7 이렇게 해서 2010년 진짜 이건 기적의 행군 그러니까요 단편 4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 연재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소재를 생각해보라고 한 뒤에 바로 3개월 뒤에 연재를 들어갔거든요 10월에 10월에 연재를 그래서 이걸 제가 잘못 찾았나? 했어요 어떻게 아니 연도가 맞나 이게? 그러니까 따로 다시 말하면 준비가 너무 없이 들어간 거죠 세이브 없이 세이브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원고 마감을 막 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 이제 스토리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채로 소재 정도만 이씨 들어가서 연재를 하는 중간에 막 이렇게 스토리를 쓰고 이런 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3년을 연재를 하고 10권쯤을 그릴 때쯤에 와 그 이제 10권을 그리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담당 기자님이 단행본 10권 네 3년 한 번 쩐다 단행본 그러니까 담당 기자님이 중간에 한 번 바뀌셨는데 그 사이에 윙크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제 종이접지가 없어지고 그렇죠 종이접지 없어지기 전에 격주간지가 월간이 됐다가 다시 격주로 됐다가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막 열심히 멘탈을 털리고 아 내 직업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하다가 업계 자체가 없어지는 그 시점에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권을 이제 그릴 차례가 됐는데 담당 기자님이 아 책이 너무 잘 안 팔려서 연재를 이제 한 권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풀 얘기가 이만큼 남아있었던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한 권 정도만 그러니까 11권 12권 정도만 돼도 완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세 권만 주세요 아니 한 권이다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연중을 한 채로 연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연재를 잘린 거죠 너무 아픈 얘기죠 진짜 모두가 괴로워할 만한 얘기인데 너무 밝게 말씀해 주시네요 왜냐면 괴로웠어요 괴로우셨죠 진짜 괴로웠죠 그때 네 진짜 괴로웠고 내가 3년간 뭘 한 거지 나의 이 아이들은 그렇지 못 끝내면 완결을 못 찍고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근데 뭐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10권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제는 웹툰을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울문화사랑 제가 그때 윙크가 서울문화사였으니까 서울문화사랑 그때 네이버랑 무슨 진흥원 성산업진흥원 네 진흥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무슨 공모전 같은 비슷한 게 뭐였죠 그게 만화스카우트당 네 뭐 이런 공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보를 서울문화사 이제 담당 기자님이 알려주셔서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까리 기자님이요 아니요 다른 분이 하다가 네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TMI 묘한 디테일 담당자의 결혼 사실을 여기서 듣게 되다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자님 윤득출 기자님 네 묘하게 실명까지 걸어다시고 죄송합니다 윤득출 기자님 실명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 별명이에요 네 되게 묘한 실명 같은 별명이네요 아 네 뭐 이렇게 영수의 봄을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그때 무슨 작품을 할까 하다가 그게 두 권으로 끝내야 되는 거여서 두 권 분량이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분량이 마치 영수의 봄 졸업작품 했던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된 거지요 그래서 네이버에 연재를 하고 책은 서울문화사에서 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이군요 네 지원금 받고 어떤 작가한테는 자연스럽게 웹툰 쪽으로 오는 느낌이었다면 또 어떤 작가한테는 국적을 옮기는 것처럼 큰 일이었던 때이기도 해요 작가님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윤희 작가님께는 출판만화 작가가 웹툰 작가가 된다는 게 어떤 정도의 크기의 의미였어요? 일단 근데 사실 저는 많은 출판 작가들이 그때 저도 손 원고로 펜선을 손으로 그리고 나머지 톤 작업만 컴퓨터에서 하는 식으로 출판 때요? 네 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툴 커뮤니티나 컴퓨터 그림을 워낙 많이 그렸었고 세로 스크롤 원고도 뭐 비툴 커뮤니티에서 그려본 정도지만 그래도 내가 갑자기 웹툰을 시작해도 아주 이상하진 않을 거야 라는 정도의 어떤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연출에 대한 물론 직접 해보니까는 비툴 커뮤니티는 굉장히 캐릭터의 지역적인 조그만 부분만을 과장되게 묘사해서 그리는 게 많지만 원고는 그거랑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참고도 많이 됐고 그 연출적으로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는데 주간 마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어렵죠 격주가는가 월간을 하던 분이니까 네 아 그러면 되게 비교적 나는 좀 자연스럽게 옮겨왔다라는 느낌이신 거군요 그쪽이 친숙했다 네 그럼 출판 만화를 보고 자라서 출판으로 데뷔해서 출판 만화라는 형식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되게 컸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지금의 느낌은 어떠세요? 근데 다 제가 운이 좋게도 이렇게 웹툰을 하면서 단행본화가 다 됐어요 그렇죠 영수의 봄 같은 거는 원래 그런 지원 사업 자체가 책으로 내야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책이 나왔지만 마침 또 우리집의 외환이도 책이 나오게 돼서 그 단행본 편집도 다 제가 했거든요 그거를 그거에 대한 갈증은 책을 제가 계속 내서 그렇게 막 너무 갈급하거나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상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이네요 아 되게 멀리까지 한다름이 왔습니다 약간 큰 질문들이 좀 몇 개 남아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하여 너무 당연하게 만화를 보고 그리다가 그냥 전공하고 마비노기하고 데뷔했던 그래서 만화가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청취자분들 혹은 지방학생분들이 어떤 건 자기랑 비슷하다고 느끼셨을 거고 어떤 부분은 되게 부럽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작가가 된 뒤에 삶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건 이분은 만화 원고 자체가 일상처럼 편하거든요 아 맞아요 늘 그리고 마감하고 원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당연히 지금 지으신 표정처럼 고통의 순간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고통스러우세요? 주간 마감이요 마감이 고통스럽다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만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 속에 어떤 공정 어떤 단계 어떤 부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우세요? 음 전 마감이 제일 힘들어요 만화 작업 자체는 힘든 부분이 없군요 아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부분을 맨 제 첫 번째 연제작에서는 그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한참 카툰 부머라는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끔 포럼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네 근데 그 포럼에 언젠가 한 번 갔는데 윤태호 선생님이 취재 얘기하고 네 이렇게 취재 얘기하시고 그랬던 특강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캐릭터 연대표랑 뭐 이렇게 표 짜서 이렇게 뭐 만화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스텝 진행이 저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스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그걸 듣고 제가 한참 스토리 같은 거에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 만화의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만화를 그리는 도중에도 계속 정리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만화 들어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하고 각 화마다 스토리를 다 써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쓰면서 막 너무 괴로워 여기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일단 없어졌고 그림은 사실 그리는 거 자체를 저는 좀 좋아해서 느껴져요 그릴 때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림 보면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의 그림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 머리카락 이거 파면서 얼마나 또 하하하했을까 이 옷주름 이거 봐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런 걸 좋아했고 그리고 배경 부분은 사실 예전에 맨 처음에 한옥글 동양판 타지는 하지 않을 거야 그걸 그릴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스케치업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아 난 만화를 할 만하다 진짜 잘하셨겠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배우는 즉시 흡수해서 자기화를 시키시는 걸 되게 잘하시네요 그때 강의 끝나고 한 거 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거 성출어람으로 네 그렇죠 되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다 사서 쓰고 있어요 많이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주시니까 내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도 요즘 사요 저도 요즘 사요 뭐 어때 사야지 좋은 게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서 이제는 제가 마감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뭐 너무 체력이 부족한 거가 제일 힘들고 마감과 체력 두 가지가 고통스럽다는 부분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도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직업으로서 만화를 그리는 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늘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어 제가 생각한 제가 좋다고 그리고 싶어서 그린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계속 재밌는 만화가 제일 1회 목표거든요 그냥 재밌는 거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렸는데 독자분들이 아 재밌어 이러고 막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뭐 그럴 때 제일 좋지요 계획대로 조정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보름이 할 때는 사실은 피드백이 거의 없었어요 출판만 하기도 하고 그때 엽서 몇 개나 와요 보통? 아 엽서 엽서 많이 안 오죠? 근데 그거 받는 것이 약간 로망이라고 했더니 처음에 몇 개 보내주시더라고요 손편지 직접 작가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조공 오더 엽서를 보내라 네 그런 편지나 근데 그렇게 피드백이 어쨌든 너무 부족해서 누가 내 일단 책도 많이 안 팔리는 데다가 누가 내 만화 보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답답하죠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럴 때 딱 한 명이라도 뭐 블로그 제가 블로그 글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글루에서 이글루?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글루 이글루에서 되게 잘 나가는 블로거였단 말이죠 아 그러시군요 되게 묘하게 덤덤하게 자기 자랑을 잘했고 제가 검도를 1등 했거든요 짱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블로그에서 만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아니면 메일로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좋다고 이 부분 좋았어요라고 하는 한 명만 있어도 맞아 기운이 막 나서 어떻게든 그렸던 게 근데 지금도 너무 독자분들이 정말 왜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감상을 써주신 건 티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막 너무 좋고 이거를 해서 다행이고 잘했다 네 아 같이 내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그렸는데 같이 재밌어해 주시는군 해서 좋아요 예전에 우리집의 외환이 단행본 팬사인회 아 네 관련된 기록을 올리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하면서 쭉 따라가면서 아 보셨어요? 다 봤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기 때문에 아하 감사합니다 많이 부른데 그때 쓰셨던 그 글들을 보면은 네 독자들하고 같이 되게 재밌게 논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어떤 옛날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만화가의 모습에 되게 근접하신 이분이 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화가가 되고 나니까 저는 약간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만화가 모습은 나는 지금 아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생각했던 그때 만화가 모습은 이윤희 작가님 모습이 거의 저쪽이고 맞아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내가 상상한 건 이게 아닌데 저도 이윤희 작가님 옛날 그 윙크에 연재하셨던 그 컷들 막 이렇게 보면 나도 예전에 이렇게 해서 데뷔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봐도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네 당연히 작가님께는 만화 안 그랬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게요 생각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게임 원화가 아 그 가끔 상상은 하죠 뭐 게임 재밌게 하고 있을 때 아 이거 나라면 어떻게 그렸을까 뭐 이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 게임 원화를 할 만큼 그 일러스트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만화를 해야지 뭐라고요? 아니 그 게임 일러스트의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쪽은 아니니까 뭐 어때 일러스트 잘하는 사람이랑 또 만화 잘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 맞아요 주로 구사하는 표현의 무기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연극 배우 발성 영화 배우 표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네 네 맞아요 클로즈업 들어가는 영화에서는 표정 끝내주게 연극 쪽은 멀어서 발성이 끝내주게 이렇게 있잖아요 제스처가 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홍란지 박사님께서 쭉 오늘 들어보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은 해소가 됐나요? 네 저는 근데 느낀 바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한 가지 좀 저 스스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네 네 음 왜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열심히 딱 가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재미있어서 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니까? 네 근데 어떻게 장애물이 저렇게 없지? 막 이런 느낌이 어떻게 있었을까?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뭔가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뭔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그런 게 없었나요? 지금 말 생각해보니 그때 좀 위기였던 것 같긴 하다 난 몰랐지만 뭐 이러는 게 제가 특히 안 좋았던 일을 잘 까먹고 그리고 지나간 일을 그냥 이렇게 막 크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멘탈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부모님들이 작가님의 두 분의 부모님은 왠지 내 상상인데 작가님에 대해서 뭐 평가하거나 그런 적 없었을 것 같아 아 너는 이걸 이렇게 하지 못해서 넌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뭐 그런 종류가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럼 저렇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럼 저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되게 낙관적으로 보네요 그 지역의 분들이 그러신가? 김인정 작가님도 약간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들은 뭐 조기교육 받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 뭐 인정 작가님은 그래도 아버님이 반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계속 쭉 밀고 나갔고 근데 약간 이렇게 느긋느긋하게 뭐 그러지 뭐 신기하다 인정이는 근데 만화하려고 되게 열심히 막 앞으로 막 뚜벅뚜벅 되게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버지께서 계속 반대하셨기 때문에 더 내가 더 빨리 빨리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다 까먹었다고요 다? 아 뭐 근데 저는 아 글쎄요 뭘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럼 옆에 거 하지 뭐요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유가 스스로 있으셨던 거나 다름없겠네요 그러면 네 뭐 막 어디 플랫폼에 뭐 꼭 연재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딱히 막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뭐 이거 하려고 했지만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는 거 꼭 이거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뭐 이거 먼저 하지 뭐 이런 그러면은 자괴감 같은 거는 겪어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일상의 틈틈이 있는 거고 막 뭐에 대한 굉장히 큰 거에 대해 막 이렇게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까먹었다 아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저런 종류의 어떤 그 낙관성? 긍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종류의 캐릭터성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형성됐을까?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신 것 같고 그러려면은 비교를 안 할 만큼 자기가 당연한 게 돼야 되고 근데 그거 본인이 인식 못하는 거면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목표하신 거를 굉장히 빠르게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이 정해져 있어도 뭔가 책임감이나 어떤 부담감을 느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부터 우선 하고 이게 너무나 채화가 잘 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경준화처럼 지금 걸어갈 때도 그렇거든요 인영이가 맨날 옆에 이렇게 누구 같이 천안 다니다 보면 동창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서 어 누구야 안녕? 이러면 내가 어디? 이러면서 주변을 잘 안 보고 다닌다고 기본적으로 작가 데뷔에 제일 큰 무기가 있다면 건강한 멘탈이다라는 느낌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성실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그죠? 진짜 엄청 성실하세요 매우 중요한 덕분에 그래서 편집자님들이 저를 아주 예뻐하시죠 외주도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납품업자 이렇게 또 자랑을 또 스스로 마감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업자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마감을 잘 쳐주고 고객님의 니즈를 잘 맞춰서 제가 기획 만화 같은 걸 잘해요 외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납기일을 맞춰준다 이게 정말 프리랜서에게는 아주 큰 덕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님도 자기를 그냥 납품업자의 마인드로 마감하면 된다 납기일을 맞추고 하자 없고 가장 큰 목표가 그걸로 가끔 가다가 뭐 최고의 베스트 물건은 아니어도 납기일을 맞추면 망하진 않아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데 그 되게 직업인 같은 묘한 피로감과 함께 맞는 말이긴 하다 뭐 이런 맞는 말씀이죠 스스로 마감을 잘한다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영수해봄 그 스카우트 뽑힐 때도 가서 이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봤는데 뭐 네이버 대표님 뭐 누구 다 이렇게 아홉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중구야 중구야 그래서 긴장했는데 아니요 그때 김여정 아 여정대 여정담당자님 효도칭이 뭐죠 담당자님 네 담당자님 오셨구나 네 계셨고 뭐 이렇게 막 온갖 출판사 뭐 어디 다 계셨는데 숨막힌다 그래서 뭐 얘기해보라고 해서 저는 마감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거 끝이에요 나 좀 그러면 됐죠 야 됐어 한숨도 안 쉬고 연재를 했다 이런 거 어필을 막 했죠 그 최고죠 아셨구나 진짜 죄송하시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아셨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두 개네요 학생질문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그러면 학생질문 여기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명의 청 뭐라 그러지 네 명의 참관생이 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있으신 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연결해놨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1학년 김예나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로맨스 웹툰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의 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집의 요한이란 작품에 정말 반해서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데 유일이 작가님의 너무 더워요 더워서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맨스 웹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녀 남주여주과의 케미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작가님 캐릭터들 보면은 뭐 버드리가 되게 제이한테 심쿵하게 하는 그런 심쿵 포인트 있잖아요 그 심쿵 포인트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어디에서 이제 영감받으시고 좀 짜시는 편이신지 어디서 심쿵하셨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버드리가 처음 머리를 자른 장면 그건 너무 시각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두근거렸다고 하면 포인트는 좀 되게 막 그때 버드리가 딱 제이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제이가 이렇게 묘하게 바라보는 그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뚝뚝뚝 치고 들어가는데 묘하게 그때 진짜 심쿵하고 댓글들도 막 난리나오고 정리하면 로맨스 장르에서의 킬링 컷 그런 걸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여기서 두근거리게 해야지라는 것이 이제 콘티 과정에서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막 시나리오상 이 부분에서 두근거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화를 들어갈 때 캐릭터 설정을 굉장히 막 열심히 짠 다음에 뭐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캐릭터가 지금 어? 같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만약에 제희라면 이 성격에 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 성격에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어? 다른 설렐까라는 그거를 이제 그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계속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캐릭터랑 이제 생활을 하는 거랄까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깊이 생각해서 내가 이 캐릭터라면 지금 무슨 상황에서 약간 설레거나 낯선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만화로 제가 그려야 되니까 아 이 부분이 설레는 포인트겠군 하면 거기를 좀 더 강조해서 그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설레게 연출하는 테크닉도 물론 있지만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그 전에 필요한 것 같다 그 캐릭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이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희의 이입을 하고 있을 텐데 얘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삭 변신을 해가지고 내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뭐지? 저렇게 말하니까 되게 유하게 설레네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거를 그냥 심심하게 그려버리면 그치 그치 근데 한 번 더 어? 저거 지금 내 집에 저 잘생겨진 아이가 들어가네? 뭐 어떡하지? 짚어주는 거지 한 번에 네 거기를 이렇게 여기양? 이렇게 여기서 심쿵해? 뭐 이런 거 여기 어때요? 이런 너무 좋은 질문에 너무 멋진 답입니다 참고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해주세요 아 전 청각대 1학년 원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마치 드라마 보는 것처럼 되게 좋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보면은 작가님 중국에 가셔서 그 주인공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 그런 거 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 인물 같은 거 짜는 게 정말 완벽하셔서 아 내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완벽하다 네 그래서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자루잤다 아 사로잡혔다 네 그래서 막 거기 그때 막 베플이 작가님 머릿속이 인류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주변 인물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스스로는 자랑을 잘하시는 이윤희 작가님도 남에게서 부르는 게 당황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내 작품이 그렇게 짜임이 막 좋다고 인류입니다 아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아 이거 답이 나왔네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근데 뭐 저는 캐릭터 사실 주인공만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 주인공 사실 저는 갈등이 들어가는 걸 많아요 별로 제가 못 견뎌서 잘 못 쓰거든요 갈등을 아 근데 이거 비툴 커뮤니티 활동 했을 때 네 그 캐릭터에게 집중해서 이입하는 걸 반복하고 옮겨갔던 연습들이 도움이 됐을까요? 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은 비툴 커뮤니티에서 많이 했던 건 만화그램된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캐릭터에 나만 아는 막 나만 공감되는 설정을 푸는 것이 네 그 커뮤니티 활동 할 때는 괜찮았겠지만 뭐 사실 만화는 대중들이 다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설득을 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비툴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그냥 설정이 다 써 있고 그렇죠 모두가 다 내 캐릭터를 자세히 아는 상황에서 그냥 중간부터 제일 맛있는 부분만 그리는 거라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주인공을 짜는 걸 가장 주력으로 먼저 생각하고요 주변 인물은 그에 맞게 적당히 재밌네요 이건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 네 재능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그렇죠 아니야 그거잖아요 아무튼 조연들 조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 그런데 역시 그것도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캐릭터들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이 캐릭터를 이렇게 깊이 파면 주변 친구들도 떠오르고 뭐 그런 거 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을 받을까요? 네 그럼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는 네 졸업생 네 이재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작화가 너무 정말 반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작업 과정이 좀 자세하게 주간 연재니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작업 과정이요 타임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죠 타임라인 타임라인의 호흡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마감이 끝나는 걸로 시작하죠 마감이 끝났다 마감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리고 싶은 그림이 생기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 장르 게임이 나왔으면 게임을 하고 우리 장르라고 하셨죠? 네네네 우리 장르 나오면 해야죠 네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하루 일단 잠을 자겠죠? 잠을 자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먼저 글콘티를 저는 글콘티어가 없으면 그림콘티를 못 쓰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네 글콘티를 일단은 대사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다 쓰고 그 다음에 그림콘티를 그려요 네 그게 하루 쓰고 그 다음에 글콘티 그림콘티 하루요? 어? 그럼 근데 주간연지 하려면 그렇게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월간연지 월간 마감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주간사이클 좀 다 까먹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고 스케치를 한 번에 쭉 할 쭉 아 저 원래는 아 뭐 그 컨디션 따라 다른데 평균 한화에 몇 컷 정도 되나요? 느낌상 어 70컷에 맞추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분량이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빠되죠 좀 좀 다른 동료 작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요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근데 그게 제가 호흡을 근데 웹툰이 주간연지 분량이 너무 짧아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이렇게 충분히 못해 기승전결도 제가 생각하는 흐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저한테 따지셔봤죠 근데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 너무 짧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는데 너무 많아 분량이 네 그러니까요 아 주간 마감 죽어라 그런데 그래서 아 그래서 70컷 네 70컷 정도면 저는 그 한 줄을 되게 좀 길게 작업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화에 한 서너 줄이라고 하면 뭐 하루에 스케치 펜선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줄에 스케치 펜선 아 한 줄이라는 게 캔버스요 파일 네 파일 네 캔버스가 나온다 세로 사이즈가 2만 픽셀이니까 4개면 8만 픽셀이군요 훨씬 긴 것 같은데요 아 2만 픽셀은 클립이구나 뭐 어쨌든 포토샵은 3만 픽셀이죠 암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약에 7일이 있으면 뭐 하루 콘티 짜고 2, 3, 4일 만약에 5일에 마감을 한다면 2, 3, 4일에 펜선까지 다 끝내고 네 그 밑색은 이제 어시님한테 보내는 거죠 보내고 남은 하루 동안 채색 글씨 편집 편집 뭐 말칸 뭐 효과음 하루에 다 떼요 하고 그리고 마감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근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세요 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 일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콘티가 한 번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쿠션이 필요하니까 어시는 한 분이시고요? 네 그때 밑색 어시 말고는 근데 저는 그 어디를 부탁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휴식을 부탁드리고 하죠 내가 다 일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네 한 분의 어시와 함께 일주일에 5일을 목표로 하면 네 대부분의 변수가 생기면 이틀에 쿠션이 있으니까 마감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약 한 번 정도의 외출 대부분의 시간을 펜선이랑 스케치에 쓰고요 나머지 모든 배경 뭐 말칸 뭐 이런 거 다 하루에 거의 비슷하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까요?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랬군요 1타 쌍피 그러면은 조금 출판만화랑 웹툰을 둘 다 경험하셨는데 네 그러면 출판만화 하셨을 때 그 일정이 궁금해요 아 출판만화의 일정이요? 네 아 출판만화는 굉장히 느긋했는데 근데 출판만화도 나중에 가니까 막 급해져서 근데 출판만화 때는 손으로 스케치를 하니까 손으로 그리면 되게 빨라서 스케치는 거의 하루에 스물 네 페이지면 다 그냥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손 진짜 빠르시구나 진짜 빠르시구나 부럽다 스물 네 페이지를 하루 하신다고? 저는 연출이 웹툰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추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달까요? 웹툰은 그렇죠 웹툰은 네 압축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그리게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클로즈업 컷이 뭐 계속 나온다든지 좀 비워놔도 그게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물 네 페이지면 하루에 스케치 다 하고 다음에 펜선을 이렇게 조금씩 공들여 하고 뭐 톤 넣고 지금 저희 설명하시는 내용의 디테일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당연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청취자분들이 무슨 소리지? 이거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만화 콘티나 연출 요런 거 배우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테니까 청량대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 알려드립니다 양면을 놓고 한다고? 한쪽을 그린다고? 그래야 잘 읽힌다고? 이게 이제 문법이에요 다 이제 고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하여튼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계속해서 만화 그리고 게임하고 네 그러실 것 같다 딱 이 질문이 떠올라요 직업으로서 만화를 그리게 된 현재 만화가 이윤희에게 가장 두려운 건 어떤 건가요? 음 작가들의 두려움이라는 컨셉이 요즘 저에게 막 박혀가지고 아 그렇군요 작가들은 뭘 두려워할까? 내가 뭘 두려워하지 없는 거 같다 몸이 아픈 거 건강 네 요새 손가락이 좀 계속 아파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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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군 이라는 생각이 들면 뭐 좀 별로 안 좋죠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되는 상황 만화를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건강에 위기가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직업이니까 자기관리의 핵심이 건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두려움이 좀 있다 이건 작가들이 공통점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1시간 40분에 걸쳐서 되게 숨 쉴 틈 없이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협회 일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 언제나 독자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재미있었는데 인정이 방송 들을 때는 되게 정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되게 많았어요 인정이 방송을 들으세요 결론이 묘한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글어놓고 남의 만화 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천안에서부터 와주신 김이윤이 작가님 김인 죄송합니다 순간 나도 김인정이라고 할 수 있어 김인정 친구 이윤이 멀리에서 와주신 이윤이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넹 처음으로 한 사람 떠있겨서 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롱터뷰 오늘은 화둥둥 내 보름이 부터 우리집의 외환님까지 자기만의 만화 그리는 머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시신적이 없어요 만화 그리는 머신 만화 만화 비도 태어난 사람 같죠 1년씩 텀이 있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외주하고 그러니까요 마감 머신이야 이윤이 작가님과 함께하는 홍태뷰 시간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 정도였고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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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